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이제 수능을 다 쳤죠, 여러분. 어제가 수능 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날씨도 포근했고, 그리고 좀 날씨가 좀 흐렸죠. 저는 어저께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좀 집에서 빨리 좀 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날짜가 11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월 15일이라서 2025년 영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집에서 이제 여기 스튜디오까지 오면서 이제 풀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죠. 듣기니까요. 듣기는 잘 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를 넘겨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슥 문제를 보는데 너무 많이 영어를 보니까 보기도 싫더라고요. 여러분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험을 다 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캐스트를 보실 수 있을지 아니면 보실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전부 다 배치표는 어떻게 볼까요? 물론 여러분한테 굉장히 필요한 정보죠. 오늘 날짜가 굉장히 좀 약간 마음이 좀 시큼시큼 거리면서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아니 왜 이렇게 우울하지? 11월 15일이 무슨 날이지? 그래서 인터넷에 막 찾아봤더니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수능 봤던 날짜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선생님한테 마음이 아프냐면 제가 수능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때는 2000년. 또 나이가 또 나오죠. 어쩌겠어요. 2000년. 11월 15일 날 저는 수능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기대를 하고 시험을 봤었는데 저는 난이도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제가 제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2교시 때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딱 내려왔을 때 저때는 되게 쌀쌀했었던 날씨였거든요. 쌀쌀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어때니? 약간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거의 막 울었었던 기억이 막 나요. 그때 날짜가 11월 15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각인됐었나 봐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오늘 아마 대부분 친구들은 몇 명 제외하고는 아마 되게 허탈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었다니. 또는 아니 내가 왜 준비한 것에서는 안 나와.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 열심히 준비했는데 고작 이거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네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아마 가장 이제 마음속 저 깊은 한 곳에는 공허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성적표가 나오고 원서를 쓰기까지는 상당히 여러분한테 인생이 있어서 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좀 메우면 좋을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기간들을 저는 세 번을 겪었거든요. 세 번을 겪으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를 일단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찍지 않았던 11월의 수다입니다. 첫 번째는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혼자서 우리가 여행 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버스를 타고 교회 지역을 가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서 1일 기차 투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나를 위한 생각의 시간은 가져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보면 수고했다. 나 정말 결과가 어찌됐건 간에 너무 많이 수고했잖아요. 충전의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을이 되게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단풍도 많이 져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여기 서울도 단풍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가을이다. 만끽하시고. 두 번째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먼 미래겠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세속적이고 이런 미미한 것들을 일단 잠깐 던져놓고 앞으로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았고 앞으로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걸으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음악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게 또 좋았던 게 뭐였냐면 보통 이래요.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번아웃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일수록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쇼핑 이런 것에 굉장히 심취한다고 해요. 저도 한때는 두 가지에 굉장히 많이 심취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규칙적인 생활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풀만하게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 두 가지로 빠져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것들로 삶의 행복을 좀 찾았냐면 그냥 일상적인 산책하기. 두 번째는 나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웃고 그다음에 즐거운 모습을 함께 공유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친절한 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책 보는 거였어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지면 이것들을 채울 수 있는 건 결국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저도 인스타를 하지만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서 사실상 소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필터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알고리즘이 선별해가지고 따다닥 눈앞에 펼쳐주죠. 그래서 내가 감히 검색하지 않으면 내 관심사와 뭔 분야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거는 내 관심사에 맞는 것들을 내가 보는다고 하더라도 그 작가가 쓴 다양한 관점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것들이 문제집이나 개념서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보다 시대를 좀 앞서서 철학과 사유를 했었던 분들의 책들이나 또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다양한 부분들의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의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흡수해보는 정말 찐 지식을 흡수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책을 읽고 산책한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치거든요. 그 사치를 여러분 인생에서 선물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붕뜬다, 남는다, 허무하다, 알바나 해야지 물론 그것도 좋은데 이런 자기를 좀 채워가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도서관이나 또는 예쁘다고 알려진 도서관 명소들 있죠. 그런데 가셔서 그냥 책을 보면서 성적이나 등급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탐색해보고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도서관에 가서 제일 재밌게 보았던 책이 수학 없는 물리라는 책이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제가 이제 물리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 이 원리를 탐구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선택감은 물리투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물론 그게 수능 성적하고 연결됐을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순수한 지적 탐구나 그 다음에 호기심을 내가 느꼈던 부분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새겨보고 그 다음에 탐색해주는 그런 중요한 성찰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좀 진지하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좀 사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앞길을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